ONLY HOPE The Asian was too stunned to speak 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OST 곡이에요 아미 하프? 네? ONLY HOPE 아! ONLY HOPE 네 아 네 그러니까 오직 희망 네 맞아요 그 맨디모어 맨디모어의 ONLY HOPE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맨디모어의 ONLY HOPE 하하하하하하 아 제가 약간 걸취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취.. 네? 걸취성 그래서 딱 오디션 같은 걸 봐야 했을 때 네 어릴 때 제가 이 한 곡을 엄청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The Show by LENKA 근데 들으시면 아실걸요 아 정말요? 네